전력 수요는 느는데 전자파 우려 등으로 송전망 공사는 더뎌서 이러다가는 산업 현장에서 전력 대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더 이상은 해결을 미룰 수 없다는 한국전력은 회사 차원의 전담 조직 등을 신설하고 송전망 보상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고정수 기자입니다. 첨단 산업과 AI 시대. 당장 10년 후만 계산해 송전 선로 60%. 변전소는 40% 증설이 필요하지만 정상 진행된 송배전망 공사는 31건 중 5건에 불과합니다. 소음, 전자파 우려 등으로 주민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관련 특별법은 국회에 묶여 있어서입니다. 비상이 걸린 한국전력은 자체 전력망 확충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만 기다리지 말고 한전 자체적으로도 특단의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광암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한전은 미래 전력 수요 증가 대비 차원에서 최대 1.9배인 대용량 전선을 확대 적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전력망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변전소 안에 한전 사옥을 짓고 변전소를 주민 편의시설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입지 선정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정책 컨트롤타워도 신설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상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